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변화자 댓글뉴스 황영진입니다. 임영웅 골목길 패셔니 스타 임영웅이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임영웅은 체크무늬 셔츠에 투명불태 안경을 착용한 채 남다른 패션 센스를 뽐냈습니다. 특히 우월한 비율을 통해 남친룩의 정석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네 자꾸 이렇게 잘생겨질 텐가? 라방했던 그날을 잊지 못해요. 자주 해주세요. 심장이 나대고 난리입니다. 어쩜 좋아요. 내 남친도 이런 옷 입히고 싶네요. 다 입는다고 그 느낌 안 날 텐데. 무엇을 입어도 다 좋습니다. 피사체가 좋으니 어떻게 찍어도 멋지네요. 와 노란색 난방 저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 처음 봐. 임영웅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네. 오늘 좀 우울했는데 이렇게 사진 올려주니 우울함이 싹 가셨어요. 점점 연예인 돼가는 나의 가수님 오늘도 반했습니다. 이미 연예인입니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멋지게 생전 신고해주는 우리 웅 오빠.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냐고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영웅아 너 옷 좀 입는구나. 나중에 옷 좀 빌려줘라. 라고 아이디 지디님이 나왔었어. 와 지디가 인정할 정도면 트롯계의 패셔니스타.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샤넬, 프라다, 구찌 뭐 이런 정말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대단한 브랜드가 나옵니다. 그 명품 브랜드의 이름은 바로 임영웅입니다. 지금까지 테라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